터나오니까 이거 상치보다 좋지 않아요 오오 사슴이도 잡아도 돼? 사슴들 잔뜩 있네 야 애들 왜 때리고 그러냐 얘네들 말이야 야 사슴을 왜 자꾸 잡아 자 아이템 아이템을 줘요 아 나이씨 이 자리는 필요없어 이건 나무지 나무 왠지 하다 숙성하냐 그렇지 오호 이 자리는 안 마오자고 어허 이 자리는 안 마오자고 또 있나 여기 어허 어허 나무 있다 하이라이라 하이라이라 어허 어허 여기 칠자리인데 칠자리도 비쌀 것 같아 뭘 버리지 여기 여기 다 있어 오 많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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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쓰는데 여기 앞에 있네 금방 부러진다 다 먹었는데 아싸 몇개 먹었냐 4개 11개만 더 먹으면 돼 이거 진짜 잘나오네 해변 이게 몇이지 여기 50자리 들어갔다 나오면 남은 다 먹었잖아 어허 뭐야 큰애가 있었어? 이러니? 땡 로마 음 어허 아니 음 음 으 으 오! 어 이거 살짜일줄이예요 이거 살짜일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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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한번 돌아야되나? 여기 있다. 10개 먹으면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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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을 아니야 여기? 애들 또 있네 가보자 어? 땀말이 어딨어 으흐 아흐 여기 악어들한테 가보자 전기 지리리키 34레벨 야 부동농인데? 악어가 아니야? 어?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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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뭔데 왜 다 치우지 않았잖아 아 뭐하는 거야 각사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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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저라고 조심조 공격룡 마법룡 생명이녀 생명부터 갈까 아 얘도 같이 어울려줘? 아! 자꾸 시도도 안 헷갈려 찍는 것 같단 말ame 다시 성격 Braun 음 음 음 음 음 나 1500냄새가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먹은 거 있어? 레벨이 더 이상하다 몇 레벨인데 여기 ㅇㅇㅇ 형아 랩이 안 된다 시 시 구블리망을 잡아야 돼 0시 그래도 안 돼 스읍 음~~~ 일단 고블린 왕을 잡읍시다 고블린 왕을 잡으러 가자 아 이제 다섯 개 구해왔으니까 10개는 사자 안되겠다 전략도 좀 하고 전택이야 요게 낫다 자 일단 빼내고 자 일단 빼내고 끊으면 와봐 깜짝놨자 나 frizz meat 더 필요가 없고 아... 손가락도 안 벗고 다 부치기 하고 쩔어 줘봐 어? 하나 생겼다 스태미나가 오일 그 다음에 폰꺼 얘꺼 머리 무조건 올라간다 똑같은거 아냐? 음.. 다른게 다 떨었겠는데 얘도 하나 껴 다 스태미나 스태미나 랩 스태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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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개의 병원을 갖고있고 팔고 2개는 다 어 100명이요 갖고있어봐 그거를 팔고 팔고 1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여기서 먹을 거.. 없나? 흐음 응? 이게 있었어? 있었는데 안 먹었어? 뭐 타러? 으 으 팔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딱 정려행 내가 이걸 갈아입었지? 아 이게 더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알 ingenious 실패 370 저게 떨어지네 분명 늘어나는거는 336 나중에 귀걸이 찰 때 귀걸이를 찬다 플러스 1 100% 플러스 1 100% 필요없는거 집어넣어야지 플러스 1 100% 낯설잇 플러스 1 100% 플러스 2 100% 플러스 2 100% 옵션 눌러서 위로 어? 저거 50개 있네. 필요는 없는데. 50개 끝났고 이거 갖고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필요가 없어. 다 그걸로만 하는건가? 와 s랭크짜리 와 걷고싶다 60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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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8 아 많이 된다 이벤트 코드 이벤트 오케 이벤트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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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설사도 괜찮을까?!? 도적사고 창술사고 오케 일단 쌍가부터 와 창술사 51 어? 의자도 있는데? 의자도 꺼볼까? 의자도 하고 프리스트 하고 방패? 흠 흠 안녕 안녕 바이 흠 흠 흠 도적 의자들 야씨 오케이 여기 여긴 이 10번부터 그럼 뭐하네 57레벨이 흠 흠 흠 흠 흠 위자드로 가볼까위 위자드 음.. 어디보자.. 위자드.. 55거 55거? 50옷 50jets 오 column 60지만 60 Perr 지금이 왜? 왜 왔어? 지금이 왜? 왜 왔어? 이제 쓸까? 위자들도 보고 싶은데? 불러 왔다! 어떻게 생겼네 오우 괜찮은데? 프리스트 니타야 되고 됐어 이제 구부리는 것만 잡고 다른 게임을 하던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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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기 전에 공방을 들려서 오이씨 아아 아아 가보자 어? 잠깐만 아 아 일단 그걸 사와야 될 거 아니야 그 고금나무 화이랄나무 어디였더라 이쪽이 아니고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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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.. . . . . . . 얼마인거 보자 일곱개 있으니까 여덟개는 사야되는데 여덟개 사면 이게 열다섯개 다 모은거 같애 공방가자 공방가자 왜 내려와 왜 거기가 있어 이 아저씨 어디갔어 아니 저기 누구한테 가는거지 이거 열다섯개 됐네 아 나가서 주는거였나 아 맞다 그 여관 우와 저 개 맛있겠다 여관으로 가서 여관으로 가 여관으로 가 여관으로 가 여관으로 가 여관으로 가 자 갖고가 갖고가 자 자 자 짜란 한숨자고 한숨잔다고 세고 세고 아 왜이래 자 한 둘 세 번 아 자 자 자 정비좀 하자 직업은 계속 이대로 하고 얘도 괜찮던데 정비좀 하자 도몸을 흩히들어 아라 있다 아 냥 냥 냥 왜 잠을 잘 한마리 다른건 배울만한게 없어 스킬은 다 배워둬야 되나? 냥 배워놓기만 할까? 바람도 배워놓고 일단 다 배워놓고 다른 데다 설치를 할까? 다른 데다 설치를 할까?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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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는거 골드 아무스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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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s hun 하 하 마 다 올려 완벽해 아니 장어 스킬좀 노말 스킬 안산거 있냐 다 산거 같은데 다 올려 다 올려 4짜리가 짠 오 이거 23이었어? 됐고 나는 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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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자리란 말이지 아멘 버터가 오쥬린 곳은 러기지 마인덕도ires 러기지 마인덕도로 러기지 마인덕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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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퀘스트는 다 받았고 아 고블린 퀘스트는 다른거 하고 있잖아 아 제가 공방 가야되고 들어가보자 자 어 여기나 있어야되 두개밖에 없어 아 나 저것도 어디서 얻어와 아 아 아 그거를 뭘로 하지 퀘스트 이제 폰은 됐고 폰은 나중에 만들고 아 고블린왕 까지 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고블린왕 하고 새로운 폰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 그 그 그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감사합니다.